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예비고2를 위한 캐스트인데요. 예비고2, 예비고3이 아니고 예비고2예요. 2024년 수능을 치르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캐스트입니다.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친구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능강좌를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고2 수업, 고2하고 수능강좌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꽤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사람입니다. 예비고2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아직 고2 되려면 멀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간기말고사 열심히 하자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좀 더 먼 미래, 멀어봤자 1, 2년이긴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남은 고등과정을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정보들을 좀 주려고 해요. 꼰디처럼 막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이거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게. 몇 가지만 정보를 좀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가짐이 분명히 변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몇 가지만 딱 하고 짧게 할게요. 길게 해봤죠.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예비고 2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심지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티를 못 벗는. 이게 티셔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티라고 썼는데. 중등티를 좀 벗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학생스러운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서 입시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입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이 합격하는 걸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학교 때 너희들 내신 공부하고 이럴 때 어떻게 공부를 했어? 특히 뭐 주변에 있는 학원 같은 거 다니게 되면 이거 해라. 꼭 안 해오면 막 또 혼내고 막 학원에서도 혼내고 막. 그렇죠? 이런 좀 능동적이지 못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능동적인 어떤 자세에서 능독 아니고요. 능동. 능동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데요. 수동적인 자세를 좀 능동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스스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시키니까 한다. 이거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좀 잡아봐. 목표를 좀 설정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좀 설정하는 필요하잖아요. 그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시킨다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고2 때부터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고3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게 이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목표를 잡으면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너희들이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을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해도 직업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직업이 모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너희들이 꿈이 뭐야? 그럼 직업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시면서 그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너희들이 직업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하면 행복하게 살겠다. 사실 우리들의 목적은 행복한 삶 아닙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렇지? 어떻게 살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니? 나는 좀 비관주의자야. 그래서 고통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그렇진 않잖아.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경제생활을 하면 가장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좀 다지고 그 목표가 있다면 자연적으로 수동적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능동적인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지.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얻게 되는 어떤 결과들 있잖아요. 그게 성적에 대한 결과라든지 노력의 결과 이런 것들의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에요. 그걸 그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면 고2뿐 아니라 고3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그 시작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그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좀 삶을 살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 앞으로의 좀 계획을 세우면서 고2, 고3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고1 때도 너희들이 뭐 계획 같은 거 세우잖아. 플래너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또 지우고 그렇죠? 안 되면 이제 실패했잖아요. 다시 계획 잡고 이런 것들 이런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 것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플래너 같은 것들을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플래너도 잘 나오잖아요. 플래너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는요. 크게 방향을 잡는다면 계획을 세워라. 짧게는 여러분들 겨울방학 계획 또는 겨울방학 전부터 뭔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장기적으로 너희들이 최상위 대학을 가고 싶어. 스카이에 합격하고 싶어. 나는 의대에 가고 싶어. 치대에 가고 싶어. 약대에 가고 싶어. 한의의과에 가고 싶어. 이렇게 최상위의 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상위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결정은 지금 거의 다 결정이 돼요. 나중에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누구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목표를 잘 잡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탐 공부는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고3 올라가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장기적인 플랜은 짜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계획을 짜 나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짧게는 하루하루의 계획부터. 중기적으로는 분기, 장기적으로는 1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또 생각하고 얻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중학생의 티를 벗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계획을 짜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중학생이 아니야. 고3 올라와서까지도 계속 중학생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알겠죠? 고1 때 선생님 저 고2 예비고2예요. 예비고1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2도 학교 1년 내내 중학생처럼 산다니까. 알겠죠? 그러지 말라고요. 1년 동안 중학생처럼 살았으면 됐어 이제. 이제 벗어버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수능에 좀 토대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려고 해. 나는 물리 선생님이잖아요. 과학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학탐구가 단기간에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고2가 되면 너희들 문의과도 또 선택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니야. 형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게 또 문과, 이과 아닙니까? 수능불때 과탐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과들은. 문과들은 사회탐구 선택해야 될 거고 수학도 어느 정도 갈려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미적분이나 기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과생들은. 문과 같은 확률 쪽으로 간다던가 이런 좀 실질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문의과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수능의 토대를 예비 고2 때부터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방학 때 생각을 해봐. 고2 올라가는 방학 경우에는 당연히 과학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겠어? 1학기 때 내신 공부할 것들에 대한 선행을 좀 하려고 할 거야, 아마. 그렇죠? 공부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그냥 학기 딱 시작되면 이제부터 과탐 시작이다. 그러기에는 과학탐구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과목이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네 과목이나 있잖아. 학교에 따라서 또 어떤 걸 할지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개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학기 때. 아니면 그걸 또 한 학기 중으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1학기 때, 2학기 때, 아니면 우리는 뭐 물화생만 한다. 이렇게 학교마다 또 그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알 거고. 그렇죠? 수능에 토대를 마련한다는 거는 이건 언제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이 10월이잖아요. 10월부터 12월까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월부터 12월. 이때는 너희들 내신 때문에 1학년 내신들 막 공부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너희들 남는 시간들이 있어. 고 1 때는. 많이 남아요. 맞죠? 예. 특히 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뭐 시간들이 막 남는데 그때 그냥 엄청나게 놀더라고요. 아 놀자! 살판 났다! 물론 뭐 고 2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입시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응? 노는 것도 괜찮은데. 이 가능하면 이 시간들을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는 막판에는 좀 수능 싸움. 지금 너희들은 2024를 준비하지만 벌써부터 정시 비중 막 늘어나고 수능의 중요성 강화되고 막 이런 것들은 이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위한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초 물리에 대한 기초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학습. 그러니까 물원이라던가 원과목이 4개로 이제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기초학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리학원, 화학원, 그렇죠?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에 대한 기초학습을 지금 했으면 좋겠어. 이게 강의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입문 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좌로 따지면 이 기초학습을 할 수 있는 입문 강좌가 있는데 이 입문 강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입문 강좌 어렵지가 않은데 고3 올라갈 때도 입문 강좌부터 시작할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신 공부 다 했으면 사실 입문 강좌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고3 올라갈 때도 내신도 막 대충대충 해가지고 입문 강좌를 들어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이 아주 적기예요. 적기. 고2 올라갈 때 입문 강좌. 선생님 강의는 이름도 되게 아주 쉽게 지어져 있어요. 내일은 물리왕. 이런 게 있어. 내일은 물리왕. 기초 강좌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미리 좀 가졌으면 좋겠어. 방학 시작되면 또 막 1학기 때에 대한 선행한다고 막 학원에서 막 진행되고 이러잖아. 그랬을 때 그런 거 못 따라가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초 입문 강좌들을 지금 수강을 좀 해놔. 알겠어? 또 애들이 뭐 약한 걸 해도 되고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다 합쳐봤자 막 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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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강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교양인 거죠. 너희들 대학 가면 필수 교양이라는 게 있거든. 필수 교양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 입문 강좌로 되어 있는 과탐에 대한 것들은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 날 때 좀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 문제풀이도 안 해. 그냥 들어놓는 거야.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썰을 풀면서 뭐 쉽게 설명하려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보다는 지금 학습을 조금 해놓으면 봐놓기만 해도 또는 너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인터넷 강의를 계속 들을 건데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도 있잖아. 나중에 막 아무 선생님나 그냥 누가 좋다고 한 선생님한테 다 가서 그냥 수업 듣고 있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은 다 다른 거야. 알겠죠? 완벽한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뭐 진짜 학생들이 좋다고 하는 강의도 내가 딱 들어보면 아 나는 좀 이 스타일은 내 스타일 아닌데 나는 훨씬 좀 이렇게 방방 뜨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아주 졸린 강의 이런 강의가 나한텐 더 많다. 이런 친구도 있어 실제로 정적인 강의 그런 것들도 좀 확인 좀 하면서 이런 기초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좀 해놓으면 고2 때가 편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대로 된 과탐선행 선행에 대한 것들이 이건 겨울방학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겨울방학 겨울방학 때 말이야.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겨울방학이 되면 너희들이 수학도 많이 하고 하지만 과탐도 한단 말이에요.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탐구가 4개나 있어. 물1도 있고 화1도 있고 생1도 있고 지1도 있단 말이야. 1과목이 2는 이제 뒤에 후수가 되는 것이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뭐 2를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겨울방학 때 얘들을 선행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수능에서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2개를 선택을 해. 2개를 선택하고 내신은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4개를 다 하던가 3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르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4개를 다 하는 게 맞아. 4개를 다 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이 겨울방학에서 이제 학기로 이어질 거 아니야. 1학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1학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겠죠. 그렇죠? 1학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중간고사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아요.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있어. 알겠죠? 그럼 이 1학기 중간고사까지 1학기 들어갔을 때 이 한 달 하고도 반 정도 한 45일 정도가 있는데 이때 너희들의 과탐공부를 어떻게 하겠어? 개념 공부하고 뭐 학교에서 주는 무슨 뭐 프린트 같은 거 공부하고 수능에서 나온다고 수능 기출문제 낸다고 하면 수능 기출문제 뭐 풀어보고 뭐 이런 것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런 것들을 개념도 다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하면서 중간고사의 만점을 획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취하지 1학기 때 나아갈 진도들에 대해서 얘들을 하프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프 선행 하프 선행 절반 정도를 선행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4개 다 전체 선행을 공부해서 개념 공부 하프 선행 개념을 많이 하는데 전체를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학 동안에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이 있으면 중간 기말에 들어갈 전 범위들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요.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한 학기에 물리의원을 다 끝내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화학원을 다 끝내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약간씩 좀 자율성이 좀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하프 선행 개념을 했으면 개념 기초 강좌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하프 선행 개념을 좀 진행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1학기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범위까지 미리 개념을 공부하는 거지. 개념 공부할 땐 우리가 기초 문제를 막 열심히 푼다던가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수능에서 필요한 개념 그리고 내신에서 필요한 개념 수능과 내신의 개념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그거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다. 라는 생각으로도 바로 하프 선행 개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학 동안에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기초 강좌를 좀 빨리 듣는 친구도 있거든요. 빨리 들어서 뭐 나 이틀 들었더니 다 들었어. 그럴 경우에는 겨울방학 되기 전부터 하프 선행을 좀 시작을 하시면 큰 도움이 돼요. 고2 때. 알겠죠? 그걸 좀 진행을 해주시고 학기가 들어갔을 때는 개들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학기로 들어갔을 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학기로 들어갔다. 내신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야. 내신 중요하죠. 그쵸? 정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절반은 절반은 수시예요. 학교 내신이 많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죠. 나중엔 근데 정시로 많이 갈아타게 되는데 내신을 활용한 수능 준비 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고3 올라오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고3 올라오는 친구들을 보면 고2 때 내신 공부를 충실히 했던 애들은 훨씬 편해요. 수능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건 맞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능을 위해서 개념 공부를 고3 올라갈 때 다시 하는데 그때 고2 때 내신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개념도 잘 되어 있거든. 그게 잘 되어 있을 때 수능 개념 들으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3 올라가면서 하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수능을 보기 위해서 개념 공부를 2년 정도로 본다면 2번 3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이 고2의 내신을 준비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알겠죠? 내신을 활용한 수능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봐. 일단 개념은 내신 개념이나 수능 개념이 똑같아요. 알겠죠? 예, 개념은 수능이 곧 내신이에요. 알겠죠? 다만 깊이가 약간 달라. 수능은 좀 더 사고력 위주 사고력 위주의 내용들이 개념 위주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고력이 좀 강조가 돼. 강조가 된다고 강조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이 수능이에요. 내신은 이제 사고력은 약간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내신은 그래서 지식적인 개념적인 지식적이고 개념적이죠. 그러나 개념은 같다는 거예요. 개념은 같아. 문제풀이를 할 때 사고력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나갈 거냐 아니면 지식적이고 개념적인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수능과 내신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기본 뼈대는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학습을 잘 해두셔야 돼. 내신 공부를 할 때 개념 학습을 항상 잘 해두시고요. 고2 때 그게 파운데이션, 토대 초석이 되어서 수능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내신 공부는 잘 해야 되는데 내신 공부를 할 때 개념 위주의 학습을 하면서 플러스 수능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학교별로 나오는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근본적인 뼈대는 수능 고3 때 보는 모의고사들이 되게 많아.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평가원 모의고사, 7월 학평,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월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 이런 식으로 6번이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수능 기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은 딱 수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 기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수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능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고3 때 진행이 되는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평가원, 7월 학평, 9월 평가원, 10월 학평, 플러스 수능 이런 이걸 기출 문제라고 해요. 알았어? 얘들을 기출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얘만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기출 문제집을 샀다라고 하면 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집들이에요. 이 수능 기출은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그 1회독이 고2 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고3 올라와서 그냥 처음으로 기출 문제를 맞닥뜨린다? 이건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우리는 기출 문제는 똑같이 안내라고 말해도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문제집으로. 알겠죠?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출 문제 똑같이 안내라고 해놓고 잘 보면 기출 문제 변형해서 넣어놨어요. 내신을 잘 공부하려면 기출 문제 학습을 꼭 1학기, 1학기 내신, 2학기 내신 이 내신 공부를 할 때 얘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얘를 활용하셔서 고2 때 1회독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기출 1회독. 그게 고2 때 이뤄져야 될 거예요. 이건 좀 미래죠. 아직은 지금 고1일 테니까 고2가 올라가서 내신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 기출로 내신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로 제공하는 프린트가 있으면 그건 플러스로 풀면 되는 거고 이걸 1회독 해줘라. 우리 EBS 같은 걸 쓰는 선생님들 있고 막 그래요. EBS 같은 걸 학교에서 부교제로 써가지고 여기서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겠다고 해서 EBS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되게 적어요. 무당수가. 너희들이 내신에서 만점 받고 이런 친구들이 100문제 풀고 내신 공부합니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풀라고 하는 건 풀라고 하는 건 풀면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기출 학습을 꼭 해주세요. 근데 너무 어려운 킬러 같은 것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아주 고난도는 빼고 킬러를 제외하고 기본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문항들. 기본 문항이랑 일반적으로 킬러 밑에 있는 문제들을 준 킬러 정도라고 해요. 이런 거에서 반영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고2 때 내신 준비를 하면서 한 번 1회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3으로 올라갈 때 수능 개념을 들으면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편하게 수능을 시작할 수가 있어. 그런 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조금 더 미래의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다. 알겠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학생 마인드를 고2 때까지 이어져 왔던 중학생 마인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마인드를 버리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바꿔줘라.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봐라.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한 건 다시 계획을 세우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시작할 때 플래너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죠? 그리고 수능에 대한 토대를 지금 무언가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기초 입문 강의를 지금 빠르게 좀 드러나. 원과목 4개에 대해서 쭉 들어 놓을 때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지금 해놓고요.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하프선행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1학기 중간만 말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간 기말까지를 한번 공부를 해놓는 게 큰 도움이 되니까 각 광역별로 1학기 기말 끝까지 고2의 절반까지 나가는 것들을 하프선행을 하고 여름방학 때 나머지 하프선행을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일 1학기 때 전범위로 나간다라고 하면 전범위 선행을 하는 게 그 학교에서 맞는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은 하프선행을 하면서 겨울방학을 잘 준비를 해두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수능 기출문제를 잘 활용을 해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가자. 지금은 바로 그런 초석 쌓기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빠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리버드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멀리 보고 빠르게 실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제가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강좌에서 만나 보도록 합시다.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